2013년 4월 정부에서는 상승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5년 면제라는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정책과 시장이 엇박자 난 건데요. 이 천금같은 기회를 잡은 분들은 5년간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하락장이 시작되자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급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들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월 5일 새벽 0시부터 기존에 있던 주택 투기 지역이 15곳에서 4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이렇게 4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호객 논호의 규제 지도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만 규제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이 서울주택 미분양의 신호탄이 될까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두른 느낌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 약 14,000호였던 전국의 미분양 물량 호수가 2022년 10월 기준 3배가 넘는 약 47,000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도 미분양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전에 1,290호였는데 2022년 10월에는 7,612호로 약 6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게 되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PF 대출을 해준 금융권까지 부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설사도 하나가 아닌 연세부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용위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사회적 비용도 커지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규제 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규제 해제로 인해서 매입하기가 더 쉬워졌는데 이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기회가 될지 독이 될지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져나오게 됨에 따라서 전용 8사제곱미터 당첨자들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거주 의무기간은 없어지고요. 전매 제한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 지구면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를 계속해서 적용받게 되는 건데요.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고요.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된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이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업자대출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 취득세 개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일 때 8%, 3주택 이상일 때는 12%를 적용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세율인데요. 이 개정된 법률에서는 2주택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1에서 3%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와 법인, 4주택의 경우에도요. 기존에 12%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6% 이런 식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요. 통과하게 될 경우에 취득주택의 잔금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라면 중과 완화된 취득세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취득세의 중과세율도 낮아질 계획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12% 내던 것을요. 6%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까지는 중과를 폐지해서 3.5%로 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는 앞장에서 본 취득세 중과 완화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주택일 때 20% 더 그리고 3주택일 때는 30% 더 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중과 배제해주고 있어요.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요. 그런데 이미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분양권과 주택 입주권을 단기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율이 굉장히 쎘었습니다. 70%까지 냈어야 했는데요. 굉장히 과다한 세율이죠. 이를 1년 미만일 때만 45%로 적용하고 1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제 지역인 곳에서 청약할 때와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규제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청약에서 재당첨 제한이 있고요.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인 곳은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이전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팔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 포함한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구역에서 분양 당첨된 후에 동일 세대원이 5년 이내에 정비구역에서 재당첨 시 재당첨된 물건은 현금 청산이 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이제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물건을 팔기 좋아지고 그 전보다는 정비사업과 청약을 진행하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매수하면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면요.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요. 지방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 1년, 그 외에는 6개월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둔촌주공은 원래 8년 전매 제한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주공의 입주가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2년에서 5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주택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입주하면서 바로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부족한 당첨자가 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을 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서 현금 부자들만 계약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없애고 올해 1분기부터는 중도금 대출 허급 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의 상한 기준이 9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이때만 해도 전용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공 물량이 9억 원 이하여서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같은 식구가 많은 분들도 특공 물량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가 점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특공 물건은 평형대가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 둔촌주광에서 특별공급은요. 전용 39제곱미터 그리고 전용 49제곱미터뿐입니다. 이게 투룸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섯 식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끼워 맞추기식 규제가 드디어 없어진다고 하네요. 특별공급을 받으실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1주택자인 분들 그리고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수도권 청약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전국 청약에 다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요. 이 매매 가격의 진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뭐 정부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심하게 상승할 때는 규제와 공급 물량을 내놓고요.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압 상태일 때는 규제 완화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정부에서 바라는 바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있어야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잘 보시면 2006년과 2020, 2021년에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강제로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을 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크게 점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1999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규제 완화는 시장 가격 상승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고요. 규제 강화와 공급 계획은 가격 안정 목적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매 가격이 급하게 상승을 했죠.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파란색의 부동산 규제 강화책과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승기 때도 안정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책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긴 하락장에 접어들게 됩니다. 2009년, 2010년에 약간의 반등장이 오긴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높았고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결국 매매가는 하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된 하락기부터 2014년 상승 초입기까지는요. 규제 완화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공급 계획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는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전세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나왔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완전히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 4월에 나온 부동산 완화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로서는 이 완화책을 적용한 후에 상승기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시장에서 완화책을 쓴 거죠. 이게 바로 정책과 시장의 엇박자입니다. 이런 엇박자가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이때 이 완화책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볼게요. 2014년 연말까지 특정 조건을 만족한 주택을 구입하면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주택이냐면 9억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한테 85제곱미터 9억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2014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요.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한시적인 완화책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승기 때 겪었던 수많은 세금 규제책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혜택인데요. 여기다가 신규 구입 주택은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기까지 했어요. 굉장한 거죠. 이 당시에 주택을 사서 1년 내로 팔면 50% 양도세를 냈어야 됐는데 이런 주택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는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타 매매도 인정을 한 것이고 5년간 오른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게임이라고 치면 정말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주택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 채를 매입했던 분들은요.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으로 추후에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지금 당시와 유사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여러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하락 중인 부동산 시장은 금리라는 외부 변수가 안정이 되면 매가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하락기에도 금리가 높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높아진 금리가 하락의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지금과 다른 점은요. 당시에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전세가율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회복된 후에 잠깐 상승하다가 수년간의 매가 하락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앞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다릅니다. 물론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한정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소화 가능한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다음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겉보기에는 전국 모든 지역이 다같이 매매, 전세, 하락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요. 금리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힘들 지역도 보이고 반등할 지역도 보이거든요. 어쨌든 수도권은 하락이라는 시장 상황에서 나온 규제 완화책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리가 더 상승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더 낮게 낙찰받고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로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길어야 올해 후반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사견이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절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책이 나와서 매입하기 좋은 조건일 때 매입하고 추후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엇박자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보시고 기왕에 매입하신다면 매매보다 훨씬 저렴한 경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유튜브에 공개된 경매 영상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은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가 다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